얼굴이 무거워진 느낌이 확 줄고 훨씬 더 탄력있고 생기있어진 느낌이에요 티오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니까 출근 준비 시간이 훨씬 줄어들어서 너무 좋아요 화장품 다이어트라는 거를 이 제품으로 처음 해보게 됐어요 이것저것 바를 필요가 없어서 그게 제일 좋아요 번들번들한 티존과 수분이 부족한 유존에 사용하는 제형이 달라서 화장도 진짜 잘 맞춰서 다 먹고 다크닝도 줄었어요 여러분도 잇비 미네랄 미스트와 잇비 티오 크림으로 화장품 다이어트 시작해보세요